지도하는 그때뿐인 나이 이번에는 링크를 보시고 마지막 대다수 학생에게 같이 읽으시고 싶었습니다 이 컨텐츠님 대신 오늘 강의를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 대다수 시작 대다수 학생에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연 진정으로 인생에 도무게 된 시간인가 앞으로 이를 재생하여 희망을 끊을 수 있고 도룡해 주시고 도룡해 주시고 도룡해 주시고 도룡해 주시고 도룡해 주시고 오늘 교사보험을 통해서 여기 이건 좀 매각세인 거시대이라는 걸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기 교사보험 이런 경우는 큰 틀의 모임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단톡방이 거의 모든 강국에 걸쳐서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하셔서 의견 제시하시고 지난번 교육가들 협의할 때 도둑과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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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